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원인은 자금난입니다. 모 회사인 싱가포르 기업 Q10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벌어진 일이란 건데, 문제는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중소업체들까지 덩달아 위험해졌던 겁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유동성 위기는 입점업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도 못 받기도 했지만 주변에 벤더사들도 연락을 해서 여쭤봤을 때 많게는 10억 가까이도 있고.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원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피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모의사인 큐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큐텐은 최근 2년 사이 티몬과 위메프, AK몰 등 회사 5개를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인수 전부터 적자가 누적된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태는 큐텐에 인수된 뒤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위메프 영업 손실은 1025억 원으로 1년 새 84% 급감했고, 티몬은 감사 보고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물류자 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무리한 확장을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티몬, 위메프 모두 자본 잠식 상태로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면서 지급 불능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